대한민국 보수 오빠 태극기 국가중심 세력의 시국 토크쇼 제21차 윤창종 정치학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을 만드신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창종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중심 세력의 총 권리 대회입니다. 다섯 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종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종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종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TV는 여러분의 도서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종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김무성의 반전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김무성 이 사람은 정말 노예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정치적 능구렁이죠. 능구렁이.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겠다. 그런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니 당시에 문재인과 야합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성공시킨 당시에 문재인 안철수가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박지원까지 말이죠. 탄핵이 불가능했던 거죠. 국회 통과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꼭지를 따준 사람이 누구냐 김무성 유승민 이런 발언정당으로 도망간 그 도망명들 그 배신자들 거기에서 그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총책인 김무성 씨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석방 촉구 결의안을 내겠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불구속 재판을 결의한다 운운하는 것이 좀 멋쩍은지 이명박 대통령을 끼워넣었어요.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을 촉구한다? 이러다 정말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말이죠. 연설하는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다. 얘기인즉슨 지난달 29일 김무성이하고 탄핵 당시에 국회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느냐라는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은 권성동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당시에 친박파리로 유명했던 참 기고만장했던 홍문종 윤상현 만나가지고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거죠. 아닙니까? 탄핵 과정에서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들이 치를 떨게 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빼놓지 않고 다 모였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사람들 그 대표 선수들 정치적 표리부동 배신감 기회주의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서 치를 떨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치를 떨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진정할 수 있다는 말인지 말이죠 참 정말 이 썩어빠진 썩어빠진 대한민국 이 정치판입니다.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겠다고 나선 것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게 작년 3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년 8개월 1년 9개월이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고 여태까지 여태까지 아무 소리하지 않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참 더러운 수작이죠 한마디 말하면 더러운 수작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무성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 박근혜 구하기에 나서겠다 이런 웃지 못할 반전을 하는 거 노해하죠 능구렁이죠 왜 하느냐 이현주 이현주라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포수 파리 하고 있는 사람 아시죠 완전히 거기서 롤모델 한 거죠 이현주의 포수 파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조저댔던 이현주가 완전 표변해가지고 문재인을 야멸채게 조지고 나오니까 일부 간쓸게 빠진 보수파 시민들이 이야 이현주 잘한다 이현주 잘한다 과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꽝 잡는 매가 제일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러면서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말 문제예요 이런 풍조야말로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 쪽으로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김무성이가 무릎을 치면서 바로 저것이다 한 거죠 저것이다 야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서 빼내오도록 빼내자 그런 걸 촉구하는 결의하려면 야 그 김무성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여론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보수 우파가 만만했으면 얼마나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을 절로 봤으면 말이죠 그러나 어림없는 이야기죠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태극기 우리 보수 우파 국가중심 세력이 김무성을 용서한다는 건 그럴 것 같으면 완전히 해산해야죠 해산 두 번째 김무성이가 왜 그런 병주고 약주는 식의 술을 넣느냐 당연하죠 자신의 정치적 배신에 이를 갈고 있는 태극기 세력에게 화해의 주파를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있는데 내가 대신 외쳐주겠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파를 던지는 거죠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겠다고 하면 태극기 세력이 쉽게 반대하고 나서 명분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 김무성이가 내다본 거예요 아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태극기 세력을 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김무성이가 얼마 전에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반문연대를 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치고 나온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용서해달라는 제스처예요 용서해달라는 제스처 내가 박근혜를 위해서 뛸 거니까 내가 문재인을 타도하기 위해서 앞장설 거니까 태극기 세력이 나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용서해야겠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하는 것은 이건 태극기 세력의 자존심의 문제고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의 자존심의 문제고 민도의 문제예요 민도의 문제 이현주든 누구든 김무성이든 누구든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만 그 편에만 서면 지금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좌파한테 정권을 빼앗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엄청난 친박 세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허무하게 뺏긴 거 그것은 뭐냐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영혼이 그걸 지금 그대로 하자 아 무슨 소리야 김무성이든 누구든 김성대든 누구든 간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보수 대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보수 대연합을 반대하자는 겁니까 누가 반문연대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누가 문재인 퇴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이런 원칙을 잃어버리는 거 원칙을 상실하는 것은 이건 다시 다시 문재인 세력 그 아류한테 먹히겠다는 거예요 권성동이 김무성 홍문종 윤상현 그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핵에 찬성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 구속될 정도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석방 촉구 결의안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탄핵을 밀어붙일 때 30년형이 떨어질 것은 몰랐으니까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 한 마디로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파렴치한 인간 권성동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완전히 혼란 전술이죠 태극이 세력과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이게 뭐 그냥 두루뭉실 섞여버리면 지금 대한민국 보수 파중에서 정신 없는 사람들은 누구면 어떠냐 누구면 어떠냐 이렇게 지금 그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고 했느냐 그건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원칙 없는 보수 대통합 원칙 없는 반문연대는 이건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김무성 세력은 문재인 타도 외치면서 보수 대통합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것이죠 다시 정치권의 실세로 전면 등장하겠다 그런 수작이고 그런 속셈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다 먹고 진위계의 압도적인 석권이죠 장악이죠 그 다음에 태극기 세력 먹고 이래가지고 대권에 도전하겠다 한마디로 이건 완전 사기극 사기극이죠 박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그게 누가 만들고자 말이죠 김무성 세력 지가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서 야 30년까지 받을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 수사가 아니죠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파렴치한 인간들의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소위 친박계들 지금 친박계라는 게 뭐 있도 않지만 왜 그 자리에 모였느냐 김무성 속셈과 똑같기 때문에 모였다고 봐야죠 뭐 진박이다 이러면서 박근혜 정권 4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때부터 이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창 그 시대부터 박근혜 대통령 덕을 그 덕에 온갖 권력을 누리다가 그렇지만 탄핵 내내 재판 내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홍준표 전 대표가 남긴 그 어록 중에 참으로 적확한 정확한 게 아니라 적확한 적실하고 정말 확실한 적확한 것이 하나 있죠 친박계를 박귀벌레라고 표현했죠 박귀벌레 표현의 정도는 좀 지나쳤지만 박귀벌레라는 표현 이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왜냐 집권 세력을 제가 목격한 그 세력 중에 이렇게 몰같이 하고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의리가 없는 집단은 처음 봅니다 친박계 그런데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팔면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는 것 그 신호탄이죠 홍준표가 박귀벌레라고 참 맹비난한 거 정말 압권입니다 이런 자들의 혹세무문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넘어가지 않겠죠 저는 믿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졸로 보고 저런 개수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개수작을 계속하느냐 국민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보수 대통령 어느 누가 반문연대 어느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였던 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보수 대통령이나 반문연대나 무슨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런 것은 완전히 개소리인 거죠 자신들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진정으로 말이죠 과연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기대해서 이런 결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자신들이 제기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찍어줄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들한테 이 사탕발림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씨가 김무성이가 이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걸 김무성이가 모르겠습니까 완전히 이건 쇼하는 거죠 쇼 누구를 위한 쇼이냐 이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을 향해서 야 저 김무성이 개과천선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문재인 씨가 이런 결의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석방할 그 개연성 가능성은 단 1% 없는 거죠 완전히 이건 김무성의 사기극 사기극 정말 국민들의 민도 국민의 수준이 높아야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참 매일매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일당에 의해서 석방 촉구 결의안이 나온다 그런 소리를 듣고 감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이구 의리가 있구나 그래도 김무성이 의리가 있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실 것입니까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참으로 참 웃기는 세상 이런 독백을 하거나 아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참 웃지 못할 이 김무성의 반전 박근혜 구하기라는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는 문계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 고영주 변호사님이 나오십니다 윤칼스의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윤창중이 내놓은 책도 좀 활발하게 구입해 주시고 또 이른바 자발적 구독료 또 이른바 자발적 구독료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voilà malicious 구독도 눌러주셔 좋아요 구독 요청